워치맨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사진 자료를 토대로 봉쇄와 의상 디자인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찾는다기보다 인상 깊은 사진들은 틈틈이 모아두었다가 하나씩 꺼내서 공용해본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요 이번에는 캐릭터와 덮어서 비가 오는 느낌을 추가를 해서 스토리를 살짝 붙여볼 생각이 계획대로 잘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랄게요 한글자막 by broth3rma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뒤에 있는 배경은 굳이 스케치 범주에 넣지 않았고 사진 소스를 이용해서 리터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좀 더 자연스럽고 간편하게 배경을 마무리하기 위함이기도 한데요. 대신 어느 정도 활용 범위 안에서 필터와 병행해가면서 빛 처리나 명암 부분 등을 캐릭터와 잘 어울리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. 더불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함부로 사용하다가 캐릭터와 동떨어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연물의 디테일이 지나치게 높다던가 오히려 컬을 낮춰주는 리터칭이 필요하게 되죠. 저 같은 경우는 배경 리터칭과 더불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나 명암 등도 같이 조절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줄 생각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배경 리터칭과 더불어 캐릭터와 동떨어진 퀄리티가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배경 리터칭과 더불어 캐릭터와 동떨어진 퀄리티가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배경 리터칭과 더불어로 사로잡아서 다행힐 퀄리티가 나옵니다. 이 경우는 배경 리터칭과 더불어 캐릭터와 동떨어진 퀄리티가 나옵니다. 저는 배경 리터칭과 더불어 캐릭터와 동떨어진 퀄리티가 나옵니다. 특히 제 2006년 Pomona 프로스페트는 말씀을 대응으로 사용하셔야겠습니다. 그래서 북한 리터칭과 더불어 캐릭터에서 다르다, 레벨 커브 등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색감 구현을 하고 혹시나 놓친 것이 있나 살펴보는데요 사실 놓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시간만 가고 큰 수확은 분명 없을 테니까 늘 그렇지만 처음 구상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서 꾸준한 퀄리티를 내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밌게 작업했는가?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럼 다음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